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Let's practice 13강 1번 시작하겠습니다. Early Wednesday morning 일은 수요일 아침에 As는 자격으로써죠. Prelude 서막 뭔가 시작을 나한테는 음악이 나와서 서막이라니까 서막으로써 서막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준비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To는 어디에죠? 전치사 Inevitable 필연적인 결과 서막으로써 Of encouraging 동명사 수천명의 사람들이 To throw 던지도록 과일을 At each other 서로서로에 자 이까지 묶여요. 그럼 무슨 말이냐? 수천명의 사람들이 어차피 이렇게 던지고 놓을거인 필연적인 결과의 준비로써 매 수요일 아침에 실제 주어는 Shoppers가 좋아요. Along the Plaza Line까지 그러면 Shoppers Shopkeepers는 가게 주인 인데 시장 라인 주위에 자 시장 거리 라인이니까 거리 거리에 나란히 있는 이 가장 정확하겠네요. 자 나란에 있는 가게 주인들은 커버리 동사죠. 복수동사입니다. 덮하는데 그들의 Storefront은 가게 앞 자 가게 앞을 자 그리고 문을 With 뭐랑 플라스틱 시트인가 그러면은 플라스틱 판장 자 시트 종이니까 자 그 다음 Within Hours 몇시간 안에 자 그 마을 Square까지 자 마을 Square가 주어고요. 광장 자 광장은 Washed With는 뭐냐면은 쓸려간다 말일까 가득 찬다. 자 Travelers Locals 지역사람 자 관광객과 지역사람으로 자 Seasons Veterans Seasons가 뭐냐면은 익은이죠. 과거분사로 푹 익은 퇴역꾼인은 어 뭐라 그럴까 경험이 많은 자 베테랑은 전문가 들이 자 동사 믹스입니다. 믹스위드 섞이는데 With 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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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섞이게 돼 As More As 는 시간절로 받네요. 자 왼으로 잡고요. 더 많은 Rose 와인이 장미 와인 장미 와인 이게 장미빛 와인입니다. 자 라면은 더 많은 장미빛 와인이 Is Passed 전달되어질 때 Around 주의에 그리고 Exciting 레벨이 그러면 흥분감의 레벨이 Growth 단수죠. 상승하게 될 때 점점 흥분의 도가리로 가는거죠. 자 Then Around noon 대략 정오쯤에 자 Number of truck 그러면은 Number of 그냥 Many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많은 트럭들이 복수에요. 묶이죠. 캐링 분사구조 앞에 나오는 트럭의 성질을 나타내는 농도의 뜻 게링 이디브 레드 제너레이즈 자 그러면은 리디브 먹을 수 있는 빨간 수류탄 자 먹을 수 있는 빨간 수류탄을 나르고 있는 트럭들이 자 럼블은 덜컹이며 온다 덜컹거리면서 오는데 그들의 길을 인투어드로 타운스퀘어 마을광장으로 자 투더 첸트는 로디에라는 처치사에요. 뭐 어디에 맞춰서죠. 첸트는 구호 에 맞춰서 사람들이 옆에서 뒤에 보시면은 토메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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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막 무슨 전쟁에 지금 들어오듯이 걸음 전쟁에 승리하는 장군들이 맞이하듯이 요런식의 좀 그러한 느낌으로 썼죠 지금 토마토라는 구호에 맞춰서 자 프럼나우 누구로부터 하냐면 지금은 드랑큰되어진 술에 취하진 미친 군중들이 외치는 거죠 흐흐흐 제가 도라이 같네요 자 그 다음 그래서는 자 not 위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not wanting 원하지 않으면서 분사구조에요 To disappoint the eager hoard 요 실망시키는 것을 목적어 원하지 않으면서 이걸은 열망 열망 해라 아니고 열망하는 자 열망하는 호드는 군중 군중을 콤마 찍으시고 여기서 아까전에 실제 좋은 드라이버죠 드라이버와 지금 이 행동의 관계를 비교했을 때 드라이버가 원하지 않다 능동에 그래서 여기 ing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열망하는 군중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면서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누가 드라이버들이 시작하는데 unload죠 풀어놓다 로드가 싫다 그러면 내려놓다 라고 하겠습니다 내려놓기를 시작해 자 그들의 카고는 짐이죠 짐 그래서 짐이란 말은 토마토겠죠 자 on the assembled 는 또 과거분서에요 저 위에 어셈블드 된 똥 위에 모여진 군중들 저 위에 이제 꺼내주시고 from the back of the truck 트럭 뒤에서 쓰레기 트럭 같은거에서 뭐 그냥 갖다 붙는거죠 사람들한테 던지고 노는거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분위기 문제는 페스티브 축제적이고 cheerful 활기찬 그리고 아까전의 문제에서는 주관식에 the edible generated 먹을 수 있는 빨간색 스루탄이 뭐냐 토마토스죠 당연히 자 그래서 토마토 전쟁이다 얘도 좀 신났죠 지금 빅키씨도 신난 빅키씨가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마토축제 토마토축제 저의 방향으로 steeds 보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할아버지